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건데 정말로 그러고 가실 거예요? 글쎄, 왜 자꾸 그래? 이 옷이 뭐가 어쩌다고 저는 갈아입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네 저는 그 이유를 100가지도 더 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0가지는 다 들을 시간 없고 딱 3가지만 대봐 1번부터 3번까지만 첫째, 그렇게 레이스 주렁주렁 달린 건 요즘 10대, 20대들도 안 입고요 둘째, 아버님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옷 입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셋째,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어머님, 안 어울리세요 진짜로 얘 좀 봐라, 오랜만에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나가는데 꼭 CM이 기분을 이렇게 드럽게 해야겠니? 안 어울리긴 뭐가 안 어울려? 나 같은 여자한테 딱이지 그럼 모자랑 장갑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벗고 가세요 말이 되니? 이게 내 패션의 활용 점정이야 잔말 말고 나가기나 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망사 늘어진 모자를 써요 장갑은 그게 뭐고요? 지금 우리가 뭐 왕족이 초대한 파티라도 가나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우리가 비록 삼겹살이나 구우러 가지만 이게 왕이 초대한 파티다 생각하면 내 태도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라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You got it? 아우, 전 알고 싶지도 않네요 늦었으니까 일단 가시죠 아, 근데 어머님 진짜 인간적으로 부채든지 양산이든지 모자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내 부채가 뭐 어디가 어때서 이러는지 통 모르겠다 나는 잠시 후, 집 앞 골목 어디야? 왜 안 와? 어머님이랑 한창 실갱이 하다가 지금 막 출발 좀만 기다려 웬 실갱이? 아버님한테 미리 말해놔 어머님 오늘 복장 완전 테러범 수주님 아버지야 뭐 좀 불편은 하셔도 별 말 안 하시겠지 진짜 우리 어머니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얼른 와 잠시 후, 동네 공원 앞 미진 씨 어디 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손미스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밖에서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어머 세상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렇게 공주처럼 차려 입으셨구나 핑크핑크하네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옷 잘 안 입으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지? 시호 엄마가 봐도 내가 딱 공주 같지? 네? 아, 네, 그러니까요 봐라! 시호 엄마도 딱 알아보잖니?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어머님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 놀리긴 어머님 아시죠? 동네에서 미진 씨랑 어머님 공주랑 한여로 유명한 거 미진 씨가 오늘도 한여처럼 어머님 가방 들었네요 원래 공주는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말이야 그럼요, 그럼요 근데 미진 씨 한여가 그렇게 공주 옆에 딱 붙어다니면 안 돼 2미터 이상 뒤로 물러나서 걸어야지 안 그러면 겁나 창피하겠다, 미진 씨 알겠어, 선미 씨 충고 고마워 어머님, 그럼 공주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저는 멀찌감찌 떨어져서 걷겠사옵나이다 그럼 공주마마 속히 행차하시옵소서 웃지 마, 들켜 너나 웃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얘, 영준아 네 아버지, 말이 너무 험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굳이 이런 옷을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니까 눈 딱 감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죠 에휴, 자가, 자가 예, 난 물 물 당신 옆에 있잖아 직접 따라먹어 당신은 안 해줄 거면 가만히나 있어요 예, 물 그냥 제가 할게요, 아버님 오늘은 사장님 생신이라고 하니까 서비스로다가 고기는 제가 직접 구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어로 부탁드립니다 불판에 앞으로 요렇게 한 번 뒤집어서 요렇게 한 번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어머니, 삼겹살을 누가 레어로 먹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세요 소고기도 아니고요 냅둬 먹고 달라든지 말든지 제가 습관이 되나서요 아니, 그래도 몸에 안 좋은 거는 저기요, 사장님 옛날 중세시대 왕가에서는 다들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게 미와 장수의 비결이었죠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건 불 생기기 전에야 그랬다 쳐도 불 없던 시절엔 날고기 막 먹고 그래서 사람들 수명도 짧았잖아요 그건 원시 시대 얘기고요 고기 날로 먹는 게 원시지 그게 아님 뭐야 어? 격식 없는 사람처럼 당신 왜 그래요? 사장님, 높은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네? 아, 예 사모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네요 한두 번이야 재밌지 평생 이런 사람하고 살아봐요 그게 재밌나 아휴, 사장님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사모님 거는 레어로 구워드리겠습니다 분부대로? 네, 어머님? 뭐라고요? 아, 분부대로 하겠다고 하라 그래 다 들립니다, 공주님 아이고, 아무렴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그날 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포기한 공주병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나는 포기지만 아버지는 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지 뭐 아무튼 왜 내가 어머님 시녀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너도 나처럼 포기해 그럼 차라리 마음이 편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럼 되거든 나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도 그렇고 어머님이 내 드레스 골라주실 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공주 같은 옷 찾아와서 그거 입으라고 하실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거든 결국 네가 입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때 오죽 골래셨어 그 뭐냐 분부대로 안 한다고 그냥 어머님이 조금 교양이 지나치시거나 우아가 과한 줄 알았거든 그 누구지? 똑사세요 하는 그 옛날 탤런트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이 정도로 공주병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 친구였음 진작에 손절했을걸 난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엄마 오실 일 없게 하려고 모범생 된 거야 아버님은 왜 참으실까? 딱 봐도 싫은 티가 팍팍 나시는데 뭐랄까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달까 하긴 전에 내가 아버님한테 여쭤본 적 있었거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였을 거야 아마 1년 전 아버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아버님 워낙 조용조용하고 그런 성격이신 건 알겠는데 어머님 저러시는 거 같이 다니실 때 불편한 적은 없으셨어요? 왜 없겠어? 저런 드레스 입고 나가면 고운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겠니? 아니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많겠니? 원래 저러셨어요? 젊으실 때도? 지금 내가 네 어머니가 굉장히 교양 있고 우아해 보여서 결혼한 것도 있어 어머 정말요? 네 시할머니가 좀 우악스러웠고 난 위로 누나만 셋이 있었는데 누나들도 성격이 다 강해서 네 시어머니랑 선본다고 나갔을 때 딴 세상 만난 거 같았거든 아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저 정도일 줄은 아버님도 모르셨던 거죠? 하하 거기까지만 해두자 뭐 어쩌겠어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 바뀌지도 않을 거고 저는요 아버님 정말 어머님이 너무 이상해요 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아버님 듣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부턴 티 안 내고 저도 조심조심 할게요 하하 그거야 뭐 네 마음이니 내가 가타부터 할 수 있나 다시 현재 나도 그 얘기는 몇 번 들었어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름부터 생긴 것까지 다 마음에 안 드셨대 뭐랄까 너무 머슨 같다고 아버님 다 얘기는 안 하셨지만 뉘앙스가 꼭 내가 속았다 이거였어 속았어도 아버지 성격이 워낙 온순하셔서 그냥 참으시는 거야 아 하여간 난 일단은 더 맞춰보겠는데 선 넘는 순간 그땐 진짜 끝이야 어머님 쇼핑하시는데 꼭 제가 따라가야 돼요? 어머 그러면 짐은? 저 어머님 며느리지 짐꾼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그럼 종이백 쪼가리나 들고 다니면 좋겠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니 날도 더운데 웬 벨벳 드레스예요?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하셨대? 너 지금이 중세시대였으면 당장 내 기사가 너한테 칼 휘둘렀을 거다 공주한테 대든다고 지금 밀레니엄 시대예요 어머님 웬 중세시대 타령이에요 어머님이 진짜 무슨 전생에 중세시대 공주였던 걸로 혹시 착각하시는 건 아니죠? 착각이라니? 내가 태어나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전생이든 현생이든 몸에 배인 습관은 안 바뀌는 거란다 내가 왜 이렇게 우아하겠니? 아우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그 얘기 백 번도 넘게 들었어요 가세요 얼른 어머님 물건은 어머님이 챙기셔야죠 내가 이 옷에 아우 알겠어요 들어요 들어 가세요 얼른 몇 시간 후 백화점 커피숍 아이고 다리야 얘 여기 잠깐 앉았다 가자꾸나 아직도 더 보실 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뿔타고가 났어? 아니 뭘 사시는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몇 바퀴째 해요 공주님 시찰 나온 것도 아니고 말 잘했다 뭐 그 비슷한 거지 뭐 요즘은 옷들이 다 왜 저 모양인지 나한테 어울리는 게 없지 않니? 어머님한테 어울리는 옷이요? 지금 입으시는 거 말고는 다 잘 어울리실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몰라요 잠깐 기다리세요 음료 사 올게요 잠시 후 아이고고 얘 나 다리 좀 주물러라 여기서요? 제가요? 왜? 안 될 게 뭐 있어? 이따 집에 가셔서 사우나 가서 푸세요 제가 뭐 진짜 어머님 시녀도 아니고 저거는 내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너 중세시대 유럽 같으면 공주님 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그 중세시대 타령 좀 그만하세요 지금이 중세시대냐고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명확히 하면 시어머니 갑질이에요 얘는 교양 없이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는 창피하기 시리 그럼 거기 구두나 좀 닦아라 뭐가 묻었어 거기 여기 티슈 어머님 앞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허리를 숙이고 이걸 닦으란 말이야? 어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네요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요 보세요 어머님 옆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게 넌 왜 내가 해달라는 걸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제가 뭘 또 하나도 안 해드려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음료는 왜 안 드세요? 달달한 거 드시고 싶으시다면서요 네가 먼저 한 모금 마셔봐 저 단 거 안 먹어요 독이 들었으면 어쩌라고 아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질 일을 얘가 만드네요 죄송해요 볼 일들 보세요 어머님 제가 마녀예요? 어머님이 백설공주예요? 너 옛날엔 공주가 음식 먹기 전에 시녀들이 먼저 테스트한 거 몰라? 집에서 먹는 거 아니구서는 여기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 김 이상궁이냐고요 여기 독 들었으면 제가 죽잖아요 그럼 나더러 죽으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에이 아 어머님 지금 저 때리셨어요? 그래 때렸다 내가 그거 좀 하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단 거 한 모금 먹으면 죽어? 안 죽죠 안 죽으니까 어머님이 드시라고요 그래도 인연이 에이 아 어머님 네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철해라 명령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라면 할 것이지 참말이 많구나 아 진짜 제가 몸에서 살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공주마마 시녀도 가끔은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권 반대 세력이랑 짜고 스파이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그 좋아하시는 중세시대 시녀들도요 공주가 이렇게 성격 고자면 음식에다 침도 뱉고 그랬을걸요? 가방에 든 걸 왜 가방을 왜 쏟아 왜? 공주마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면 안이 되옵니다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주워 담지 못해? 공주마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오니 공주마마 물건은 스스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인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야 너 어디 가? 날 이렇게 두고 가면 어쩌라는 거야? 그날 저녁 그래서 어머니 그냥 백화점에 혼자 두고 왔다고? 설마 당신 어머님 두고 왔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난 신경 안 쓴다니까 부재중 전화 132통 이 정도면 거의 스토커 아니야?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난 뭐 화 안 났고? 당신 앞으로 나한테 시댁까지는 말 꺼내지도 마 아버님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드렸고 아버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신 당신 혹시라도 어머님 연락받고 나한테 사주하거나 하면 그날로 당장 이혼이다? 내가 그런 걸 누가 가만히 계실까? 난 뭐 가만히 있겠어? 아휴 난 모른다 몰라 뭔가 속이 다 시원하네 맥주 한 잔 콜? 콜 몇 다루 쪼롱아 엄마 화장실 급하다 산책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니? 흠 알았어 알았어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는 거다 잠시 후 아이고 쪼롱아 그러다 꼬리 부러지겠다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왜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요 우리 쪼롱이 헬리콥터예요 왜 그래? 누가 있어? 아빠 나왔어? 어? 도대체 반갑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누군데 그래 쪼롱아 쪼롱아 쉿 조용히 이리와 엄마 안아줄게 저게 도대체 뭐야? 잠깐 휴대폰 휴대폰 어디 있지?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도대체 저게 치마야 팬티야 잠시 후 자기는 짧은 치마 입을 때가 제일 예뻐 허허허 치 허구헌 날 예쁘다고 말로만 하고 말로 하면 됐지 왜? 뭐 혹시 이런 거 바라는 거야? 어? 좋아? 아응 왜 이래? 흐흐 자기가 꼬셔놓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철종 씨는 이름도 왕철종이고 나는 마 공주구 아흐 우리가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만났을까? 이제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흥 이러지 마 이렇게 응? 아흥 하지 말라니까 공주 간지러 아흥 참새 뽀뽀 싫어 그럼 이건 어때? 으흐 아흥 으흥 맙소사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쪼롱아 빨리 가자 대사건이다 특종이야 특종 잠시 후 이게 어머니라고? 못 알아보겠어? 아니 지금 이게 물어보기도 민망한데 옷을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손바닥만한 미니스커트 입긴 입었는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아니 조금만 더 돌려봐 그래 거기 이놈 손 때문에 꼭 안 입은 것처럼 보이지 이거 뭐 합성이라고 할 수도 없이 너무 명확해서 충격적이다 진짜 쪼롱이가 어머님 보고 반갑기도 한데 어머님이 낯선 남자랑 있으니까 무섭기도 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 당신 괜찮아?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 전에 선미 있잖아 선미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 어머님 본 것 같다고 근데 평소랑 많이 달랐다면서 얘기하길래 우리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내가 딱 잘라서 말하긴 했는데 그게 이거였나 봐 안되겠다 가자 어딜? 아버지한테 가야지 잠시 후 아버님 처음엔 저희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냥 넘기실 건 아니죠? 음 혹시 어머님은 어디 간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문화센터에서 프랑스 자수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다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 충격받으실까 봐 다 안 찍은 게 이 정도예요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였다니까요 네 내 인간을 아이고 뒷걸이야 아이고 아버지 어? 아버님 앉으세요 여보 물 찬물 가져와 아버지 혈압약도 잠시 후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싫어 난 싫어 내 편지 남몰래 보는 거 난 싫어 어머 우리 왕자님 와 계셨네 근데 너는 나랑 죽을 때까지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어떤 일로 왔어? 야 너 어디 갔다 와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 당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공주 무섭잖아요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똑바로 말 안 해 당신 뭐 잘못 먹었어요? 가긴 어디 가요 내가 가기 전에 말 전화해 봐 문화센터 같이 다니는 김여사한테 전화해 보라고 내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해 왜 왜 그래요 여보 아버님 또 혈압 오르시겠다 캄다운 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근데 옷은 어디에 두셨어요?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갑자기 나타나서 뭔 헛소리야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제가 아까 쪼롱이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요 거기서 어머님 비슷한 사람을 봤거든요 고 공원? 난 간 적 없는데? 그렇죠? 아 저는 또 아니 아까 그 어머님 비슷한 사람이요 어떤 대머리 가지고 배 나온 남자랑 공원 벤치 뒤편에서 아 말만 꺼내려고 해도 민망해 죽겠네 전 제가 무슨 모텔 창문 몰래 훔쳐보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둘이 쪼물딱대고 쪽쪽 빨아대던지 얘 좀 봐라 내가 어딜 봐서 그러고 다닐 사람으로 보이니? 그쵸 옷차림도 어머님이랑 완전 딴판이었어요 무슨 누드클럽 같은 데서나 입을 법한 망사 스타킹에 팬티 다 보이는 짧은 치마에 어 완전 어머님 스타일 아니긴 했는데 근데 뭐 왜 나한테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는 거야 의도가 뭐야 아 의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도 그렇고 영준씨도 그렇고 아버님도 이거 보시더니 꼭 어머님 확실하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어머님 맞아요 근데 이 또라이 같은 년이 너 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녀 스토커야 왜 남을 몰래 찍어 왜 도찰하냐고 어머 세상에 저는 끝까지 어머님 아니실 거라고 그랬는데 어머님이셨구나 맞나 봐요 아버님 너희 망할려니 뭐하는 짓이야 왜 이러세요 어쩌 막어 제가 그동안 못 덤벼서 안 덤민 줄 아세요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라고 해서 그냥 참은 거라고요 아 손목 여보 여보 공주 손목 그만해 그만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닌 거야 여보 그게 아니고요 공주는요 그놈의 공주 공주 그 놈의 공주 공주 입 아프게 두 말 안 할 테니 말로 할 때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소리가 나와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느니 근데 여보 솔직히 먼전 아니잖아요 늦어도 한참 닥치지 못해 홀딱 벗겨 쫓아내기 전에 네가 네 발로 나가라고 좀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들어오기 전까지 저 인간 내보내라 안 그러면 내 집에서 실 한 오락이 못 가져가게 할 테니까 여보 여보 내 얘기를 들어보고 여보 잠시 후 어떻게 네 아버지가 나한테 안 그러니 영준아 그러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지 지시라니 영준아 얘 며느라 니들이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평생을 사셔놓고도 아버님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아버님 한 번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절대로 안 주워 담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냐오냐 할 때 기어오르지 말고 적당히 하셨어야죠 내가 그놈의 인간 왕철중 이름만 아니었어도 얘들아 제발 사람 목숨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도 더는 어머니 못 봐요 아니 안 봐요 저런 짓 타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보란 얘기예요 어머님 여기요 뭐니 이게 공주마마 먼 길 떠나시는데 멀리까지 배웅은 못 나가옵니다 대신 공주마마가 아끼시던 벨벳 드레스와 프릴 달린 양산 곱디고운 망사장갑과 찐 핑크 드레스까지 모두 챙겨 넣었사오니 부디 옥채 보존하시옵소서 공주마마 너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서운하옵니다 공주마마 감히 소인이 공주마마 앞에서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놀려왔사옵니다 뭐가 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아버지 5분 후에 들어오신대요 얼른 가세요 머리채 잡혀서 쫓겨나시기 전에 내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틀림없이 어디서 개소리가 들려 아직 안 나갔어 내 손으로 내보내줘 가요 가 간다구요 결국 아버님은 공주병 제대로 걸린 어머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속 좀 상해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아버님 너무 속 시원해 하시는 거 있죠 왕철종인지 아는 영상 속 남자는 그나마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돈만 쏙 빼먹고 도망갔답니다 몇 달도 안 돼 어머님이 씻지도 못했는지 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찾아오셨더라구요 그 와중에도 꾸깃하고 지저분한 벨벳 드레스는 포기 못하신 것 같길래 제가 그랬죠 어머님이 평소 손으로 놓지 않던 부채로 얼굴을 촥 가리고서는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고개를 들고 찾아오는가 여보게 저 거지 같은 년을 당장 성 밖으로 내치시게 요 맛에 공주놀이 하는 거였나봐요 은근 속 시원한 게 있더라구요 모금 모금 agricultural interpret 노 dev master lat Когда 엉 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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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순sweise